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어 맛있어 또 파는 또 파 아빠 땅콩콩을 말해 왜왜왜왜 진짜 야 저쪽에 텐트에 있는 사람들 다 깨운다 너 야 텐트에 있는 사람도 다 깨겠다 조용히 해라 이 근처에 캠핑하는 사람도 있어 오빠 맥주도 한잔 응? 어쩌라고 나 참 좋아 그럼 본인꺼 응 물 다 끊는다 안 끊었다고 아직 봐라 너무 멀리 가지마 오늘 우리 뭐 먹어요? 라면 먹어요? 라면이랑 뭐 먹어요? 라면 먹고 어디에 남은거 먹어요 여기? 어 그렇게 놔 오 으 으 으